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와 코레일이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코레일은 1일 광주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광주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과 복합개발, 광주 송정역 관문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역 일대의 도시재생유지사업 추진과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고로한 재생사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광주시 그리고 광주역 일대의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매우 뜻깊은 일이고 저희 코레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레일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산 사용에 협조하고 광주시는 철도시설 이전과 각종 인허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